일단 오늘 바로 이제 좀만 1시간동안 기네스 도전을 일단 해볼거구요 이제 10시 반부터는 로이조랑 까루 형님이랑 바로 저랑 합방을 좀 하고 내일은 또 여러분도 아시죠 성게죠 뭐라고 아가라 치세요 자 여러분 다들 한개 팬그룹까지 감사드리구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은 바로 롤컨텐츠 그 다음에 월요일날이 아마 제가 인생의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최초로 시도하는 3개월에 컨텐츠 갑니다 지혜 아버님 부르고 저희 어머니가 이쪽으로 오십니다 해가지고 3개월에 컨텐츠 갑니다 한개 팬그룹까지 감사드리구요 왜 말하던데 왜 말하던데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아까 사온거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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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단은 동전 130개랑 130개 여러분들 기네스에 등지되어있는 동전은 130개입니다 131개로 여러분들이 다 감독이 됩니다 성공을 하면 기네스 문을 불러가지고 제가 기네스에 등지하겠습니다 일단 빨래집게 지금 30 몇개죠 30 몇개인데 빨래집게 40개 사왔습니다 이걸 지혜가 도전합니다 어 뭐 개새겨야 니가 도전하세요 맞아 꿀벅아 너 이상한거 싶죠 개새겨야 니가 뭐 도전하세요 자 이거를 지혜가 도전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픈거 싫어하기 때문에 자 40개 40개 도전하시겠습니까 나도 아픈거 싫어 나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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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며 뭐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 안도전해 Recogn 그냥 의사는 보러 도전하시겠습니까? 아!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했으면 어떻게?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안하시겠습니까? 빨리 말하세요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하시겠습니까? 협박하는거 아닙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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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자 도전한대 했습니다 협박 아닙니다 자기입으로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아! 뭐하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동전 계란도 30만 사왔는데 계란 제가 한 손으로 10개 기네스에 도전되어있는 계란은 13개입니다 하지만 저는 10개 이상 손으로 못 들시게 바로 지한테 계란 폭탄 처음 받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네가 할 말 나한테 이따가 담아뒀던 말 하시면서 계란을 던지세요 10개 이상은 무조건 합니다 오케이 저는 상단됩니다 좋습니다 빨래지켓부터 일단 한번 기네스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재석이 몇 개를 했죠? 유재석 님이 몇 개를 했습니까? 갑자기 말씀ándote 이발 유재석 님이 와아 maior 김물찌 김물찌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몇 개 도전 해보실래요? 위대석 아니! 유재석이 몇 개다 31개 쭈 encar App 아 징그러워 300개 감사드립니다 볼륨 낮추라고요 네 볼륨은 낮추세요 쟤는 목소리가 큽니다 자 잠시만요 이걸 일단 뜯어보세요 자 오케이 좋았어요 일단은 일단은 지혜씨 자 각오를 한마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아파? 근데 아픈데 나보고 알아 야 이거 진짜 아픈걸로 사왔어 너 방금 뭐했어 너 1박 2일 안봤어 이게 제일 아픈거야 저기요 지금 방금 뭐했어요 어 미쳤나봐 저기요 뭐했어요 방금 내 대가통에다 꽂아서요 에? 방금 내 대가통에다 꽂아서요 안꽂아서 이거 한번만 아 나 진짜 안한다 그러면 아 이거 새 옷이야 자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씨 지혜씨는 여자기 때문에 일단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20개만 꽂으세요 그러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빠한테? 아니 너 말이야 너 으아악 네, 샤넬백으로 대가리 떼드리겠습니다. 자, 하세요. 가고. 아, 지금 하지 말고? 자, 가고 말하세요. 아, 가고는 좀 약간 조금 건방진 부금. 건방진 부금. 자, 이겁니다. 자. 아, 이게, 아예. 들어보세요. 뒤로 갑니다. 제가 부금을 잘못 깔았습니다, 정말. 자. 자, 쓰이발. 가고 말하세요. 샤넬 신상백으로 대가리 오지게 맞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직 신화가 아니세요. 자, 일어서세요. 자, 일어서세요. 자, 갑니다. 일어서서 어떻게 앉아서 해야지. 일어서서 하는 겁니다. 아니, 앉아서 해야 돼. 아, 씨바 프로 방송인. 아, 침 튀겨. 프로 방송인 씨바 말 들으세요. 일어서세요. 프로 방송인 말 들으세요. 앉아서 해야 편하지. 아, 여러분들. 아니, 이 새끼가 자꾸 앉아서 한답니다. 일어서야 근육이 움직여가지고 튕긴다. 여러분들. 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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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감사합니다, 백고기. 백고기 감사하답니다. 앉으라고요. 언니, 앉아서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무게까지, 여러분. 아,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부금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머리통에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머리통에 하면 안 되죠. 머리통에 하면 안 됩니까. 하면 되는데 안 찝혀진다고. 아, 아프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기네스 도전하겠습니다 먼저 도전하십시오 자 삼십팡 여러분들 추천같이 이거 당겨주시면 되세요 자 렛츠고 아 이거 너무 아파 여성하지 말고 하세요 우와 대박 아 빨리 하세요 자 골라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안채세요 아 지금 쉽니다 어 아싸 음 야 이거 안돼 이거 다 좋아 이게 애호낭길래 가야 돼 이거 안ня고 수술할 때 사오세요 오빠 쌀 푸고 있으니까 사와 이거 어디서 파는데? 다이소 사오세요 내꺼 쥐퍼던주냐? 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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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꼽고 3분 버티면 내가 사오세요 사오세요 이거 꼽고 꼽고 3분 버티면 내가 사오세요 알았어요 내가 할게 내가 해줘 양쪽이 씨발 왜이끼나 아파 아 아 아 아 아 그래 이거 아프다고 빨리 사오세요 아 너가 사와 여러분들 누가 사올까요 형님들 누가 사올까요 빨리 사오세요 빨리 사오세요 빨리 사오세요 이름을 외쳐주세요 빨리 사오세요 니가 사오라 그러잖아요 빨리 사오세요 철구가 이거 철구가 철구 마노라 니가 사오라 그러잖아요 빨리 사오세요 아 아 거실게 아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사올게요 네모난거로 사와야 돼 네모난거로 사니까 찢어지도 않잖아 편의점은 안파나요? 여러분들 편의점은 빨리 짓기 안팝니까? 아 여기 마트있잖아 바로 옆에 아 맞다 거기서 사야겠다 카드 줘봐 와 근데 이거 존나 아프네 잠시만요 한 마리 볼게요 살만 3분 참을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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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꽂아 아 병신이랑 내가 양쪽 꽂을게요 내가 해줄게 내가 아 내가 꽂을거니까 아래 여보세요 아 뭐야 병신이랑 이렇게 하는거 맞잖아요 아 내가 사야겠다 아 이거 존나 아프네 시기발 아 부러워 어 야 빨리 방송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빨리 가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야 네모난거만 티 어 방송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 아 오빠 그게 없어 노래 트는게 부근 까는게 잠시만요 내가 볼 땐 저 옆에가 없어 뭐 새삼스럽게 성계야 언제부터 내가 성계였는데 항상 내가 365일 성계였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거 맞나 이게 안 움직여요 어떻게 해 어 됐다 뭐야 내꺼 되네 뭐 쟤 되는데 왜 저런거야 trucks 이렇게 한거 오는 일부 운밍가 시키는거 운밍가 시키네 운밍가 시키네 아 요 오빠가 시키네 노래 부를까? 노래 부를까? 노래 부를까? 아니 나 머리 묶고 싶은데 이거 겨드랑이 들어야 되는데 겨드랑이 좀 나 겨털을 안 까먹었어 아 이쪽으로 다 보이네 기다려봐 아 이거 여기서 보이네 샤프심 요즘 제가 과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씩 뽑아쓰거든요 얘 새끼들아 나쁜새끼들아 여자한테 샤프심이 뭐니? 어? 샤프심이 뭔데 니? 아 109 외빡오빠 109개 어 나도 외빡겠다 아 쟤 왔어 짜증나 좀 천천히 오지 눈치 올게 빨래집게 안팔아요 그럼 어떡해 이거 빨래집게 빨래집게 안팔아요 꺼져보세요 우선 100개 지져 지져 여러분도 빨래집게 안팔거든요 이거 버립시다 이거 너무 아파요 솔직히 너무 아파요 뭐랄까 아니요 아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너무 아파요 인간적으로 이거 안 붙여져요 이렇게 뭐 짓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아 아 그러면 일단 이건 안되니깐요 자 계란으로 갑시다 계란 부르세요 계란 그네스 갑니다 계란을 어떻게 만해 난 갑자기 난 손도 작은데 닥치세요 뭐 말이 많아 이게 바로 상남자 아닙니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제 인생이 망합니다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두 도가리를 때려버리고 죽군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계란 한판을 사왔습니다 기네스에 도전이 13개입니다 하지만 제가 10개를 못듯이 와 사미란 사미란 자 가만히 계세요 시발 가만히 계세요 저기요 1분동안 자는데 디스 당하세요 자 1분동안 디스 당하세요 그 대신에 이거는 절대로 뒤끝없기 뒤끝없기 자 마주 보세요 마주 보세요 마주 보세요 마주 보세요 마주 보세요 자 디스 갑니다 1분동안 갑니다 잠시만요 1분동안 갑니다 돌 배우님 감사합니다 저 욕구를 치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가면 돼 자 갑니다 1분동안 디스 갑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방송되면 그러는 거예요 자 갑니다 야 너는 시바 살림을 왜 젓같이 하냐 어 그러니까 니가 나이가 스무살 처먹고 개념이 없다는 소리 드는 거야 SNS 아 SNS 아 SNS 아 아 이거 놀부가 뭐 뭐 남자 여자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 밤을 왜 떨어져간다 아니 놀부가 아 종이하라 아 종이하라 아 종이하라 아 종이하라 아 종이하라 그러니 제가 중요하세요 자 너네 SNS 왜 나냐 왜 철구부신 부리고 싶어? 철구부신 부리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아 철구부인 그러면서 욕하면 지가 부들부들 하지만 관종 완전히 관종 년 그게 바로 너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너 하는 거 완전히 아무것도 없더예요 야 그래도 아 종이하라 하지마세요 지금 내 타임이에요 자 그리고 설거지 하나 빨래로 하세요 뭐 애를 잘 봅니까 하나도 이쁜 구석이 없어요 하나도 이쁜 구석이 없는데 완전히 개그겸이에요 얼굴도 솔직히 뭐? 야 뭐 마 개쎄 삼미 이렇게 샀잖아 그래서 뒤끝없다 했잖아 야 이 놀부 아저씨 야 놀부 아저씨가 너보고 살인하라는게 어 나도 놀부 아저씨가 아니야 임마 놀부 늙은이 새끼다 그만해라 야 아이디 부처가 늙었구만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전래동화도 갖고 와가지고 미안하다 개새끼야 그만해라 내 열을 까지 마라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자 뒤끝없죠? 미안합니다 야 야 그래 놓고선 지 합창 안들어온다고 난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바드만 하세요 이거 바로 폭탄 들어갑니다 이거 바로 들어가면 너 30개 쳐맞고 바로 옷 다 뒤집어집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네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세기감사드리구요 자 기네스에 바로 된거는 바로 열개입니다 너는 몇개 도전하실래요 이렇게 갑시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아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기네스를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는데 완전히 잘하더라구요 제가 기네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기네스가 잠깐 벌레물리면 어떡해 벌레물리면 기네스에 등록돼있는건 13개입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오늘 다 성공 못하면 다음주에 기네스 협회에서 사람을 부를거에요 그래서 저만의 기네스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잘하는게 뭡니까 바로 토콘입니다 5분 안에 토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전국세계에서 그거를 기네스로 찍을겁니다 세이발 잠시만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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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네스 어 열개네 아 한번에 열개지는거 그렇죠 이미 가능해 자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정말 얼굴부터가 기녔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이해진단 같다 자 지겁니다 자 몇개하실래요 자 몇개 하실래요? 저는 여섯개요 여섯개요? 좋습니다 자 이거 뜯어보세요 나이터 나이터 자 제가 저는 한손에 이렇게 들어오대요 자 너부터 너 다섯개 못하면 계란으로 껴야돼요 그렇게 해야 재밌죠 너는 다섯개 마세요 저는 싸나이기 때문에 여덟개 하겠습니다 넌 다섯개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혜부터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추정 좀 해주세요 야 이거 좀 뜯어보세요 아니 오빠 라이터 갖고 오라고 이거 태워야 된다고 그 칼이 없는데 뭐 어떻게 잠시만 라이터 어디갔죠? 라이터 어디갔죠? 저 뒤에 오빠 자 이거 성공 못하면 너 눈 밑에 애교살에 빨래집게 한개 구워주세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구워주세요 너 그럼 찌찌에 꽂아 예? 너 양쪽 찌찌에 찌찌에 꽂으면 영정입니다 그게 왜 영정이야? 찌찌에 꽂으면 영정 아 이렇게 꽂을게요 아 그런거 말이 돼? 아니 그럼 찌찌 이거 해가지고 여기다 놓으라고? 그게 찌찌 말입니까? 개쌌찌 말입니까? 그게 말입니까 찌찌 그게 말입니까 찌찌 말이 좀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찌찌에다가 왜 합니까 이 찌찌이네요 존나 어이가 없네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먼저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 찌찌는 못합니다 찌찌 아야야 합니다 존나 아야야 합니다 그리고 재활시간은 기네스대로 5분입니다 5분 동안 하셔야 됩니다 넌 다섯개 못하면 바로 그럼 여기다가 하세요 너 코가 일단은 너의 눈 혼자 있게 사용해서 입 겁니다 입술 좋습니다 매력적입니다 턱 바로 양악턱 천만원짜리 드림 바로 병신턱 하지만 코가 개극혐입니다 거의 매부리코 코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넌 천만원이야 이렇게 코에다가 5분동안 하세요 알았어 오케이 자 갑니다 도전 갑니다 오빠는 어디 할거냐고 나? 나 겨드랑이 가겠습니다 어흥 겨드랑이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겨드랑이 들고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 꽂고 있어야돼 모두 개소리세요 겨드랑이에 꽂고서는 뭐? 그렇게 하는거나 하자 뭐? 하자 실버 나의 잔 진짜 맞네 자 갑니다 자 갈게요 자 갑니다 자 도전 준비됐습니까? 응 안도와드립니다 자 기네스 여자 기네스 갑니다 추천과 지겨찾기 좀 해주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응 자 러블린이 한개 팽그럭까지 갑니다 자 준비 시작 자 해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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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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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는 100개는 가로가네 이렇게 하시라고요 개소리야 이렇게 하면 야 개소리야 그럼 난 이렇게 가로가 나 죽이만 난 10개 가로가서 이렇게 갔어요 왜? 무슨 말도 안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만 10개 가로가서 아 그렇게 잡으세요 아 말 좀 해보려 아 빨리 잡으세요 자 빨리 잡으세요 자 잡으세요 자 밑으로 떨구세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자 떨구세요 자 떨구세요 자 밑으로 떨구세요 자 떨구세요 자 떨구세요 아 뭐하세요 아야야야야야야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오 빠지셨어요 아 빠지셨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흔들어 놓쳐야 됩니다 빨리 저 빨리 잡으세요 어 안 되세요 어? 무량에다가 바로 뽑아 드리기 자 이렇게 떨구세요 아 안 됐는데 이야 안내면 오오 일 이 사 어 찰렸어요 아니야 찰렸어요 찰렸어요 안 됐어요 사막촌 했다고 사막촌 했다고 사막촌 했다고 사막촌 했다고 사막촌 했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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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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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아. 빨리 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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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누구 당해야 됩니까? 아 나보고 삼이랑만 하는거 아니야? 누가? 결국은 지금이야 잠시만요 일단 하기전에 삼이랑 부응 일단은 너는 또 당하대요 잠시만요 너는 한번더 당하대요 잠시만요 간답니다 나도 열렬있어 자 1분동안 갑니다 너는 바로 삼이랑 당해야 됩니다 자 삼이랑 갑니다 나도 삼이랑 잘할수 있다고 하지마라 하지마라 저 열렬없나요? 맨날 성형처하고 턱할때 얼마들어서 천만원? 니가 사람이냐? 애기엄마가 턱주가리하고 그 다음에 땅꺼풀? 니 돈으로 했다고? 내 돈으로 했지 내 돈으로 했잖아 방어하지마세요 이제는 또 뭐할건데 아무것도 못하고 애기도 못보고 심부름도 잘하나?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도 21살인데 완전히 띠바 하루의 행동은 완전히 무시하지 그리고 SNS 끊는다고요? 그러면서 건전지로 다시 만들었잖아요 공개계정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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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삼이라는 해적을 했는데 니가 왜 나를 공격을 하세요 내가 니한테 미소합리고 멸상에 뿌려볼까요? 내 알파 내 방송이야? 노방송이잖아? 갑니다 맞박 때리고 싶다고요? 감사합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우후 팀에서 도전합니다 6개입니다 저게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잘하셨습니다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5개 5개 자 5개 5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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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2개 어 6개 자 갑니다 17개 안 나있어. 아, 다 뒤지. 17개 안 나있어? 갑니다, 하나! 아, 시발! 건너지 마세요! 이렇게 해! 나도 그정도 했어! 완전 뒤집어! 아, 시발! 요게! Egg Bomb 능력능력 mae 1, 2, 3... 성공. 신난다니... 그럴텐데... 계속 깨어버렸어라 오우! 오우, 이곳은 오우님! 보험식쓰 퍼没事 mad forma 나 이제 죽어서 죽어져 빨리 쏘쏘 쏘쏘 끼가 쏘쏘 자 뒤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그럼 내가 해줄테니까. 벌칙 니가 정하세요. 겨드랑이! 아니 벌칙 니가 정하세요. 뭘? 겨드랑이도 있고 계란 폭탄. 둘 중에 한 개 정하세요. 뭐 할까요? 겨드랑이가 지금 낫지 않아요? 동전 쌓기를.. 아니 빨리 아무거나 하세요. 계란 폭탄! 아니면? 계란 폭탄! 계란 폭탄! 계란 폭탄으로 가십니까? 아니 진짜입니까? 계란 폭탄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 진짜입니까? 아 겨드랑이는 좀 에밭니다. 이거 존나 아픈.. 잠시만 기다려봐봐. 아니 이거 겨드랑이는.. 겨드랑이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뭐야 겨드랑이 안 아파. 아 겨드랑이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하겠습니다. 계란 폭탄 갈게요. 뒤로 가세요. 시발.. 만만합니까? 진짜 만만한.. 뒤로 가. 시발 만만합니까? 벌칙이기 때문에 쓴소리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나한테 할 말을 오늘.. 30초 동안 던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니 10초 동안. 뭐해 10초야? 아니 10초지! 10초.. 자 10초 동안 던지세요. 자 30초 해가지고 10초 동안 던지세요. 자.. 아니 근데 이거 영정강 아닙니까? 네.. 그러면 1박 2일에서.. 어? 계란 맞추기에서 이렇게 깨는 건 송글동이라고 보면 아예 그거 패지 내게? 이렇게 했나? 어? 이렇게 해서 날개랑 나왔나? 어 날개랑 나왔나? 어 날개랑 나왔나? 시발 그럼 나도 한다 개새기! 나도 한다. 나도 한다. 나도 한다 시발. 진짜 그랬습니까? 1박 2일에서? 아니요. 뭐? 했다구. 아 그러면.. 1박 2일에서 했던 겁니다. 1박 2일에서 했던 겁니다. 아.. 자.. 갑니다. 자.. 개콘해서 냈다고요? 화면에서도 띄어 그냥 1박 2일 했습니다. 걔는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하면 어떡해. 1박 2일에서 냈다고요? 1박 2일 벌칙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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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동전에서 했다고요? 자.. 갑니다. 19금 골고 하겠습니다. 계란 맞는데면 19금이라고요? 19금 골고 하겠습니다. 저는.. 야 그리고 세게 던지지마라. 이만적으로.. 아가리 맞는다. 네가 내다. 네가 내다. 자 3초 해가지고 15초 뒤에 15초 동안 던지세요. 자 갑니다. 불쌍하게 말씀.. 아 뭐야? 3초.. 오빠 저 구석으로 가. 와우 아! 안 깨고! 맞지마! 와우 마, 말아오 씨 아, 씨. 그만하라! 아, 그만하라고! 아, 그만하라! 아, 그만하, 개. 아, 그만하라고! 아, 그만하라고! 아, 그만하라고! 그만해, 그만해. 우리 쪽으로 사자 던지라고 아니 아 이렇게 이렇게 던지라고 아 그럼 하기 전에 말해주지 몰랐네 난 막 던지라는 줄 알았지 동전하기 가자 동전하기 가자 둘 다 누가 더 빨리 많이 하나 너 되세요 왜 너 되세요 미친거 아니야 싫어 3이랑 별풍 털어집니다 3이랑 언제 터졌는데 3이랑 털어집니다 되세요 3이랑 털어집니다 되세요 아 놀고 이 새끼 신고해야돼 진짜 이거 되세요 3이랑 털어집니다 너도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차가 아픈데 아 되세요 되세요 나 그럼 겨드랑이 꽂고 있을게 코에다 꽂으세요 코에다 꽂으세요 10초 계세요 아 야 이거 너무 되세요 10초 기다리세요 갑니다 1 1 1 아 저기 들어왔어 1 2 3 4 아 주나 아파 5 6 7 8 9 10 4 4 4 4 4 5 아 존나 5 5 5 5 5 5 5 5 5 자 일단 여러분들 아 일단 출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란은 안되겠네요 계란은 안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전으로 갑시다 동전 자신있습니까 동전 여러분들 스포츠 광고 한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광고 한번만 할게요 우리 보좌티비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회원가입하면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좌티비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보좌티비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다양한 컨텐츠 드라마 영화 동영상 게임이니 프로그램 유틸 여러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좀 우리 보좌티비에서 회원가입하셔서 공짜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좌티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섯개의 팬그룹까지 감사드리구요 우리 시비치 여러분들 시비치 수영장 남자 비키니 남자 남자 뭐 수영복 반스 뭐 아쿠아 주지 여러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비치에서 여러가지 상품들 많이 좀 사주십시오 수영장 워터파크 갈 때 필수품들 굉장히 다 많습니다 시비치에서 남자 수영복 커플 수영복 이런거 예쁜거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꼭 구매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하늘안과 최대 70% 할인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BJ 철구 시험자들을 위한 특별 라식이벤트를 진행중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라식 라섹 라섹면 시발 대박입니다 70% 할인된 가격입니다 대단합니까 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라식 라섹은 하늘안과 강남 그 다음 부산을 서면 정말 좁니다 여러분들 절대 의료사고 안납니다 왜냐면 여기는 정말 큰 회사입니다 의사분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하늘안과에서 라식 라세 부삭좀 드리고 밝은 눈 앙 스마트컴에서 본체를 사시는 모든 분들께 2년안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공짜로 부셔드립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공짜로 부셔드립니다 대박입니까 여기 이게 노트북을 안파야겠습니까 이게 면상이 대박입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스마트컴 네이버에서 스마트컴 치시거나 아니면 제 방송국에는 스마트컴 클릭하셔가지고 컴퓨터 좀 많이 많이 사주세요 60만원 70만원대 40만원 50만원대만 살리더라도 롤 피파 써든 캬 돌아갑니다 정말 쩝니다 여기서 사셔가지고 많은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앙끼모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자 야 최선으로 가져올나 저희도 손으로 해야지 이렇게 손에다 올려오는거 아니야? 아니야 채상에다가 배송시켜 하는거야 뭐야 뭐 쉽잖아 손 손에다가 130개입니다 기네스는요 자 기네스 갑니다 아 그러니까 손에다 하는거 아니야? 아 나를 탁 찢어요 손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네스지 130개 여기다 깔고 해도 존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너는 해골입니까? 응 와 나 살 좀 찔게 소고기 좀 먹기 와 진짜로 대박입니다 씨발 오빠 나 이거 땡겨 자 야 자 동전 가오세요 동전 가오세요 자 130개 텐더스는 아직 여러 상품이 없어가지고 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네스 가겠습니다 이거 오빠 20번까지 다 넣은거 맞아? 자 일단 동전 거의 100 기네스에 올라와있는거는 동전 130개입니다 131개 도전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우리 컨트롤을 기르고 갑니다 자 갑니다 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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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실들 야 내 kommt 훌륭 system 여러분 최스 2개 2개 1개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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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Speaks 2개 아 holds 10개 자 20개 2개 2개 20개 자 20개 20개 악! 야 웃음이지마라 저거 바로 찾잖아 오빠가 샀어 이거 차지할게요! 자 간다 다시 지금 몇 갠데? 이게 20 자 20개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자 덤드리지 마 40개 40개 몇 개야? 야 움직이지 아니 움직이지 마라고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냐고 20개야? 야 위에 딱 붙여 꽂게라 딱 붙여 가줄게 아야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야야 여기 위에 올려받지 마라고 아 그러면 기다가 밥이 너무 간다니까 자 빨리 자 몇 개야 지금 우리 60개째 지금 60개 60개 자르면 20개째입니다 6개 10개 총 70개째 야 너가야 너가야 자 카메라 다시 10개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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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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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제가 할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자 알겠습니다 돌부스 회원이 3일하게 감사합니다 자 1분동안입니다 1분 넘어가면 1분 넘어가면 안됩니다 1분 넘어가면 계란으로 대가리 드립니다 1분 안나봤는데 지금부터 할래? 지금부터 말하네 뭐라지? 아니 어? 어 무슨 지코랑 같이 뒤풀이 하기 싫다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지아 나 뒤풀이 하기 싫으니까 지코한테 연락오면은 나 가기 싫다고 어? 내가 너가 목걸이게 하는 것처럼 말해줘 이래 놓고선 어? 어 지코 앞에서는 아 지혜 땜에 목걸이 힘들다 막 이러는데 그리고 지코 어? 집들이 갈때 어? 아 야 성인형 하기수 팬티 어디서 사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어? 어? 어 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 아 까르라 아빠 하기 싫은데 아빠만 해 이러고 어? 아 이건 구라고 어? 그리고 뭐? 여캔들 보면서 어 진짜 남자새끼가 그러는 거 아니야 여캔들 보면서 의젓이네 의젓이네 이러고 있고 어 그리고 여캔만나고서 실제로 착한 척하냐? 어? 뒤에서는 방송 보고 욕하면서 어? 니가 인간이야? 어? 니가 인간이냐고 어? 어 어떻게 그렇게 방송하면서 이거 욕을 하냐 어? 진짜 디디디디라 하세요 네? 뭐야? 뭐야? 뭘 DJ 준비해? 지금 니가 내가 이겨서 내가 말하거든 내가 역사빙매를 하고 있는데 뭘 나보고 DJ 준비를 하래 어? 진짜 인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 니가 재입된다고 보다는 사람들이 지혜에 착하자 실제로 착하냐 이러면은 니 괜히 그것이라 가지고 사람들 내비 거짓걸로 내 욕하냐? 아 진짜 오바하지 말하네 이거 또는 재밌게 왜이래 네 방금 재입된 그거 녹화해서 직구아주시한테 비누주신이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저 그런적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진짜 지코형님을 스승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진짜에요 일단 여보 뽀뽀하자 뽀뽀 일단 저 방송 바로 끌게요 아 뭐 장난하냐 잠시만요 나 개인 방송할래 나 개인 방송할래 나 개인 방송할래 나 개인 방송할래 빨리 가 안가야돼 나 개인 방송할래 나 개인 방송할래 오 뽀뽀하라네 여러분들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일단은 바로 방송 끄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이제 까루열리한테 가야되니까 지금 일단은 바로 이제 삼삼상계 잠시만요 삼삼상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삼삼상계 일단 여러분들 잠시만요 일단 추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일단은 까루형님한테 바로 가야되니까 추천 마지막으로 좀 찍어주세요 오늘 로이조 형 로이조 그 다음에 절구 바로 합방 갑니다 까루형님 아시겠습니까? 일단 넌 나한테 개나 삼십시오 아 넓구때메 자 일단은 지금 바로 니 나중에 내가 내 걸로 방송 한번 봐봐 내꺼 열려 생기잖아 니 방 찾아와가지고 내가 난리 풀꺼야 너 넓구새끼 잡아버릴꺼야 내가 어? 풍부 찾아온다 내가 내 걸로 방송 켜가지고 지금 이 그 이 원인은 넌 디뎠어요 넌 디뎠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바로 이제 아 내 탓 아니야 넓구야 이거 이거 넓구의 계략이야 여러분들 바로 일단 와아 람보르기니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이제 까루형님 가겠습니다